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서핑을 하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잔인한 요리를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 요리는 너무 잔인해서 금지되었다고 하는데 금지되어서 참으로 다행인 그런 음식 또는 요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되게 귀여운 새가 하나 보이시죠? 촉새의 일종인 회색머리 메세라고 하는데요 이걸 먹는다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한 손에 들어갈 정도로 작죠 예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 자서전을 썼는데요 친구들이랑 샴페인 먹으면서 메세나 자고새 등을 먹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전 프랑스의 대통령이죠 미테랑 대통령 그 다음에 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이 요리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망 직전에 마지막 만찬으로 이거를 오르톨랑이라고 하는 요리입니다 이거를 먹을 정도로 사랑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새인데요 살바도르 달리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미식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메세라는 새의 고기가 얼마나 맛있길래 극찬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오르톨랑은 맛볼 수 없는 요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요 안 그래도 개체수가 많지 않은 오르톨랑 촉새를 하도 잡아대어가지고 프랑스가 이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잡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1999년 오르톨랑 촉새를 사냥하거나 도축하거나 요리하거나 시식하는 것들 모든 과정을 본격적으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잘 됐죠? 그런데 이걸 금지시킨 두 번째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잔인한 요리방법 때문입니다 일단 오르톨랑을요 산채로 잡은 다음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세장이나 또는 어두운 상자에 가둬놓고 한 달 동안 수수나 포도, 무화과 등만 먹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돼서 살이 알맞게 올랐다고 싶으면 도살을 할 때 하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브랜디의 일종인 아르마니약 이제 꼬냑하고 아르마니약 이게 유명하죠 일종의 브랜디인데 알콜도스가 한 40도가 넘어가잖아요 이러한 아르마니약에 산채로 담가서 익사시킨 다음에 요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작은 새가 이렇게 막 호흡하려고 막 하면서 이제 그런 게 폐 같은 걸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위나 폐 뭐 이런 브랜디가 그거를 요리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한 6, 8분 가량 5분에서 구워낸 다음에 깃털을 모조리 뽑는다고 합니다 되게 잔인하죠? 아 그래서 진짜 엄청 잔인한데 그런데 이 오르톨랑의 맛있는 어떠냐 그게 굉장히 신의 음식이라고 할만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앞으로 먹을 일도 없고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오르톨랑을 먹을 때는 머리를 손으로 잡고 다리부터 머리만 남긴 채 통째로 입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안 먹나 보죠? 그래서 큰 뼈는 뱉어가면서 천천히 이제 잔뼈와 근육, 내장을 씹어 먹는데 폐와 위를 씹었을 때 터져나오는 그 브랜디의 달콤함 거기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끔찍한데요 아유 그거 뭐 이 새가 작은데 폐와 위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브랜디가 베어 나오는 거죠 달콤한 브랜디가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빌리면 첫 맛은 헤이즐넛과 비슷하고요 근데 뼈와 살까지 통째로 씹어 먹으면 신세계가 펼쳐진다 라고 합니다 프랑스 음식답게 세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건을 쓰고서 프랑스에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요리를 즐기는 모습을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도록 썼다 이런 어떤 그런 전설 같은 게 내려오지만 사실은 그냥 맛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먹는다고 합니다 좀 약간 이렇게 보니까 먹는 사람들이 좀 더 괘씸해 보이네요 근데 다행히도 금지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 이런 좀 잔인한 요리 방법을 가진 그런 것들이 많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또 이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